송이버섯 농장 뭐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이 있어서 간수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제가 봐도 좀 미쳤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간수를 참 진짜 물에 환장을 했네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송이를 발견하는 동영상입니다 여기 살짝 올라와 있죠 갈비가 화면으로는 잘 안나옵니다만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 맞습니다 송이 하나 둘 셋 조금 내려와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니네요 일단 여기 새송이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제2 농장이거든요 오늘 좀 송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송이가 올라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새꽃다리는 따야 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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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네 감사합니다